한의사 강요역의 심통부리기 오늘은 시험 등 삶의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불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분위기에 의해 불안이 어떻게 전염되듯 확대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불안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형체가 있는 것도 바이러스도 아닌데 전염되는 것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불안은 바이러스나 세균보다 더 강력한 전염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강할 때의 불안은 결국 미래의 불확실한 일까지 확실하게 해두려는 과정에서 커진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인간의 욕심이 존재하는 거죠. 강박증으로 내원한 한 고등학생의 예부터 볼까요? 중학교 때까지는 수제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진학 후에 집에서 공부하려고 하면 책상에만 앉으면 이상하게 소변이 마려워서 쉴 새 없이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합니다. 내과적으로는 아무 이상도 없었고 신경안정제를 먹으니까 졸려서 또 공부를 못하니까 약도 못 먹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엄마는 진료실에서 아이를 옆에 두고 이제 입시도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공부에 집중을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큰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아이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저렇게 걱정해 주시는구나. 나의 강박증을 치료해 주기 위해 저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이건 엄마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아이의 무의식에선 내가 공부를 못하면 뭔가 크게 잘못하는 거구나. 여기서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나는 인생 나고자가 되는 건가?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우리 엄마가 엄청 실망하겠구나. 우리 엄마를 실망시키는 나는 참 나쁜 아이구나. 라며 공부에 대한 조급함과 성적에 대한 죄의식마저 갖게 됩니다. 책상에만 앉으면 수학, 영어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몇 점을 올려야 하는데 이번 시험은 몇 등이나 나올까? 나는 2년 뒤에 스카이를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부터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곁에서 조급해하고 있는 엄마가 인지되는 순간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죄책감이 불안을 야기하고 그런 불안으로부터 잠시라도 도피하고 싶은 무의식적 충동이 바로 소변강박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잠시 소변이라도 봐야 그런 생각을 멈출 수 있고 소변이라도 봐야 책상머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 학생의 소변강박증이 뜬금없이 어느 날 방광이 약해져서 혹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바로 엄마가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미리 결정해두려는 조급함과 욕심에서 비롯된 불안이 일상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념되듯 나타난 것입니다. 급기야 소변을 좀 참고 공부에 집중을 해봐라 그렇게 의지가 약해 빠져서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가겠냐며 아이를 다그쳐보지만 소변강박증은 낫지 않았다고 화소연을 합니다. 그렇게 다그쳤기에 더더욱 안 낫고 있는 병이라는 걸 엄마는 처음에 몰랐던 거죠. 얼굴 근육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떨림이 지속되는 틱장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아이들어 엄마들은 왜 틱을 보이냐, 왜 틱을 하냐, 떨지 마라 라고 다그칩니다. 그리고 아이가 틱을 계속 하나 안 하나 이렇게 계속 쳐다보죠. 그럴수록 틱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을 써도 잘 호전되지 않습니다. 바로 보호자인 부모의 불안이 아이에게 계속 증가되기 때문이죠. 부모가 신경을 꺼야 오히려 더 빨리 치료됩니다. 아이가 일상에서 뭔가 힘들고 불안한 게 있어서 저렇게 신경 근육 반응으로 나타나는구나.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엄마의 태도가 바뀌면 신기하게도 틱은 더 빨리 치료됩니다. 이번에는 화병과 불면증으로 내원한 한 60대 여성의 예를 보겠습니다. 화병이 왜 생겼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비행기 조종사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고 올해도 마지막 관문이 남았는데 꼭 붙어야 할 텐데 라며 노심초사하다가 생긴 병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자식 걱정하는 순수한 모정처럼 보입니다. 어머니가 왜 아들이 시험에 붙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잘못된 건 없죠. 그런데 어머니가 걱정한다고 장성한 30대 아들이 조종사 실기시험과 면접을 더 잘 보게 될까요? 어머니가 철야 기도라도 하면 아들이 덜 긴장할까요? 환자분은 아들이 재작년에 긴장해서 실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에는 시험 전에 긴장하지 마라, 긴장하지 마라라고 누누이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또 떨어졌다고 합니다. 올해도 또 마지막 관문까지 왔는데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나라고 노심초사하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 조종사인 아들의 긴장도는 어떨까요?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보는 날 우왕청시만이라도 먹이면 덜 긴장해서 시험을 더 잘 볼까요? 아니면 평소 안 먹던 약을 먹어서 이상 반응이 나타날 확률이 더 클까요? 안 그래도 당사자도 긴장되고 불안한데 주변에서 걸을수록 더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그냥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모른 척 해주는 것이 가장 크게 도와주는 겁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수능날만 되면 고사장 철문에다 여서를 붙여놓고 학부모들이 시험 다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 자제분들이 시험을 실력보다 더 잘 볼까요? 오히려 신경이 쓰여서 방해만 됩니다. 그리고 강박증 아이의 예에서처럼 부모가 저렇게 시험 성적에 연연하고 1위 1비 좌불 안성하는 모습이 결코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주긴 어렵습니다. 긴장을 지나치게 하는 환자의 아들이 만약 첫 해나 둘째 해에 바로 조종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면 어떨까요? 합격했으니 두 모자에겐 과연 행운이 닥친 걸까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일까요? 그런데 실제 상황도 아니고 면접이나 실기시험 정도에서도 실수를 할 정도인데 만약 비행 중에 실제 유사 상황이 생기면 어떨까요? 더 당황하고 긴장해서 실수하지 않을까요? 이런 조종사가 조종관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객은 물론이고 자신도 그 어머니에게도 모두 불행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충분히 감당할 실력이 되었을 때가 되면 자연스레 합격하겠죠. 시험에 떨어졌다는 것은 아직은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 뿐입니다. 먼저 빨리 시험을 반드시 합격해야 꼭 행운이고 성공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학창시절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것도 매 순간 노력과 판단에 의해 성패가 나뉘는 시험이죠. 한 번의 성공을 위해 무수한 실패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 합격을 너무 조바심을 내면 오히려 불안만 증폭되고 당사자를 더욱 힘들게 만들 뿐이죠. 이번에는 우울증으로 내원한 40대 여성의 예를 보겠습니다. 우울증 원인을 짚어보니 남편이 이런저런 일들을 해보는데 잘 안 풀리고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도 우리 남편이 성실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운이 안 따라주면서 계속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남편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은 괜찮겠어? 이젠 실패하면 안 되잖아? 아예 학원비도 있고 전세금도 올려줘야 하는데 당신이 잘해야 하잖아? 라는 식으로 자꾸 체근하는 거죠. 남편은 잘하고 싶지 않을까요? 실패하고 싶어서 노력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걸까요?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애쓴다고 모든 결과가 바로 다 성공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IMF처럼 세상의 흐름과 시기가 맞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잠시 실패한 뒤의 자세입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한 번의 실패로도 주저앉는 이도 있고 또 다음엔 실패하면 안 되라며 조바심을 내는 이도 있고 더욱 절취 부심하되 묵묵히 재도전해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내들이 우리 이제 어쩔 거야. 뭐 먹고 살아. 당신이 잘해야지. 라는 뉘앙스로 불안해할수록 남편들의 마음은 어쩔까요? 아내가 저렇게 나를 걱정해주는데 더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더욱 부담을 느끼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어디론가 도망쳐버리고 싶을까요? 마음이 조급해지면 정상적인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너무도 쉽게 빤히 답이 보이는 문제도 마음이 조급해지면 엉뚱한 것을 답으로 착각합니다. 아내의 불안은 결국 남편의 이성적이고 차분한 판단을 방해하는 거죠. 그럴수록 서둘게 되고 유혹에 쉽게 빠져듭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기회처럼 보이는 유혹에 금방 넘어가 버리는 거죠. 길게 봤을 때 성공할 수 있는 방법보다 당장에 될 것처럼 보이는 편법에 솔깃해집니다. 길이 아닌 것은 당장에 되어질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실패로 기결되는 유혹이자 착각일 뿐입니다. 당장에는 더뎌 보여도 차분히 가다 보면 언젠가는 되는 것이 바로 길이죠. 그런데 부모든 아내든 자식과 남편을 걱정하는 것처럼 자신의 불안을 은행으로 드러내버리면 당사자는 바른 길이 제시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와 힘을 갖지 못합니다. 아내들이 차라리 내가 파출부라도 하면 된다 아이들 학원비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라는 식으로 당찬 자세를 보인다면 오히려 남편들은 훨씬 더 정확한 판단을 할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맹자 고자장구 하편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늘이 큰 임무를 그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괴롭히며 그 근고를 수고롭게 한다. 그 몸과 피부를 굶주리게 하며 그 몸을 궁핍하게 하며 그의 하는 것을 어그러뜨리고 어지럽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더욱 분발시키고 성질을 참게 하여 그 능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허물이 있고 난 뒤에 고치는 법이니 마음에 고달픈 것이 있고 생각에 순조롭지 못한 것이 있은 뒤에야 분발하여 일어난다. 그 고통스러움이 얼굴에 표가 나고 음성에 나타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 종국에 사람은 우한 가운데서는 살아나고 안락한 가운데서는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한치의 틀림도 없는 말이 아닐까요? 한때의 어려움과 실패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큰 고통도 오히려 한발 나아갈 조금 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현실의 작은 열매에 취해서 안락한 일상을 뒤로하고 스스로 당금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보다 큰 성공을 위해서 지금의 고통이 존재한다는 이치를 떠올려본다면 지금 당장 꼭 합격해야 한다는, 성적이 꼭 올라야 한다는, 돈이 꼭 잘 벌려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조금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의사 강룡에게 심통불이기였습니다. 한의사 강룡에게 심통불이기였습니다.